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5월 4일 오전 3시 30분경에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50km 입니다 발생지역은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엑스페어 되어 있죠 여기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아 한 일주일 정도는 이 미야기현과 이 후쿠시마 미나미도쿠 쪽에 계시는 아 일본분들은 일주일 정도는 이 강진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만과 일본 그 다음에 전세계 지진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만은 지금 한태평양 브레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에 영향을 주고 대만 역시 이 브레고리 라인이 영향을 받아서 지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양상을 보시면은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그 이 브레고리 라인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이 뉴질랜드를 시작해 가지고 파피아 그 다음에 파피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대만 그리고 이제 펜으로 치고 들어가는 요 라인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있고 다음에 지금 오늘 보시면은 5월 3일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원의 깊이는 201.9km 이구요 시간은 1시 7분 인데 그 대한민국과 일본 시간으로 보면 2시 7분 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발생 지적이 지금 질롱스 인데 질롱스는 여기구요 그 다음에 222.6km 한 요정도 됩니다 여기 지금 지도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바로 이 근처인 1분 뒤에 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일본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오키나와 이시가키 섬 북서쪽 해안에서 2시 8분에 5.8 규모의 지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90km 이구요 지금 1분 차이로 그 오키나와 이시가키 섬 북서쪽 해안과 그 다음에 아 말씀드렸던 질롱스에서 이 대만의 질롱스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지금 이건 말씀드렸듯이 1시간 차이기 때문에 2시 7분 입니다 2시 7분에 대만에서 6.4의 강진이 질롱스에서 발생되어 있습니다 발생지역은 지금 보시면은 이 질롱스가 타이베이에 한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타이베이 타이베이가 여기에 있구요 질롱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질롱스 여기에서 좀 떨어진 222.6km 한 북쪽에 한 이 정도 위치다 보시면 그래서 지도에 안 나온 거구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로 또 근처에 있는 오키나와 이시가키 섬 북서쪽 해안에서 1분 뒤에 5.8의 강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이 질롱스의 지진 역시 대만한테 큰 부담입니다 지금 6.4 인데요 여기 타이베이 이곳에는 다툰 화산이 있고 또 바로 이 옆에 또 구이산이랑 파라산이 두개나 있는데 바로 그 근처인 거기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매우 안좋은 시그널이구요 아 이 지진을 봤을 때 이 그러니까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대만과 일본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독립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그래서 지금 그 이 독가라 열도의 대지진 말아 군발 지진 말씀드릴때도 이 대만에서 4월 7일부터 시작한 수많은 지진들에서 요나쿠니를 거쳐 가지고 낮에 이 또 만 류쿠 아일랜드 독가라 그 다음에 구만모토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의 어떠한 아 아 아 그러한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좀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작년 1월부터 올 현 시점까지의 그 전세계 6 이상 6 이상의 지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 알류산 열도에서 지금 7.6 작년 10월 20일 강진이죠 6.4 작년 12월 2일 6.1 계속해서 6.1 강진이 그 작년에 이 알류산 열도 이 알래스카에서 강진이 7.8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7점대 지진들이 계속 나면서 알래스카에서 알류산 열도가 요동을 치는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알류산 열도와 이 쿠릴 열도에 이 캄차카 반도라든지 6.4 쿠릴 열도에 7.5 7.0이죠 쿠릴 열도 이게 강진이 작년에 쿠릴 열도에서 7.0 지금 7.5 캄차카에서 6.4 6.6 캄차카 반도 이렇게 계속 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결국 이 두 라인에 의해서 이 재팬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쿠릴과 이 알류산 열도에 이 사이에 있는 이 이게 왜냐하면 이 태평양판과 이 북미판이 태평양판이 북미판 밑으로 섭입해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어떤 큰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작년에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양상들이 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6 이상의 지진만 보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역시도 이렇게 수많은 지진들이 발생해 오면서 현재 재팬에 지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스본에 올해 6.0 강진들이 있었죠 7.4 작년 6월 18일 케르마드 뉴질랜드에 7.4 강진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러면서 로얄티에서 6.1 올해 계속해서 지금 이런 지진들이 6.1 바누와트 6.2 올해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6.1 이런 지진들이 계속 났죠 솔로몬 작년에 6.0 이렇게 강진들이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재팬을 치는 라인은 크게 봤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팬을 치는 라인은 이렇게 뉴질랜드 지스본 케르만덱 피리 바누와트 통가 솔로몬 사모아 그리고 파피아 그 다음에 Y자를 그린다고 그랬죠 Y자를 그리고서 인도시아 필리핀 그 다음에 대만 그리고 재팬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어디죠 북 마리아나라든지 마리아나 오가사와라 본인 저기 어디죠 그 이즈제도 이오지마 이렇게 치는 두 가지의 라인은 크게 봤을 때 이 두 개를 본다는 거죠 이쪽 라인에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이쪽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쪽 라인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알류산과 쿠릴로 치고 들어가는 이쪽 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보시면 이 이쪽도 지금 있습니다 이쪽 라인도 봐야 되는 게 이쪽에 보시면 이 샌 안데아스 단층을 통해서 치고 들어온 또 라인이 있죠 이쪽을 보시면 지금 지금 아 네바다에서 또 몬테크리스토어에서 6.5가 났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이다우스 6.5가 이쪽 라인 샌 안데아스 또한 이 밑에 보시면 남미지역 중미지역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식의 멕시코 이쪽 라인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다 최종적으로 최종종착역은 작년부터 이런 많은 지진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가기를 원해서 도착하길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재팬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으로 일본에서의 대지진이 발생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수많은 지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원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